아니 그거는 제 사비로 한 거죠 제 사비로 하고 이제 제가 다 못 드니까 들어달라고 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연락해보니까 한 40명에서 50명 오신다고 해서 너무 많이 사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는데 멋있게 딱 사갔죠 아니 열심히 응원해 주시니까 그런 거야 할 수 있죠 홈경기에서 이기면 승리를 같이 팬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팬들은 또 그 선수들의 실천 유니폼을 또 받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승리와 기쁨과 유니폼 받았을 때 또 그 기분은 배로 또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저만의 하나의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해서 예 오늘 그러니까 많이 이길 수 있도록 팬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니폼이야 뭐 얼마든지 세면 되니까 싸게 해줘요 아스토리 그때 회장님도 오셨던만 나가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기쁨을 또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주전 이겨서 또 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coast에 가야죠 lado